방국성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너무 가렸네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이걸 각도 때문에 바로 옆에다 놓다 보니까 오늘 왼쪽 씨랑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으로 이누영님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 약 6시간을 넘어갔습니다. 네! 6시간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빨리 헤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났는데 오래 있는다. 힘든 하루라는 얘기죠. 짧게 만나고 짧게 헤어져야 돼요. 자, 오늘 아이디 14를 할 건데 이 오디언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에 저희가 많이 리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떤 성향의 오디오 인터페이스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디 4를 했었고요, 일단. 아이디 4가 2인 2아웃, 2인 2아웃이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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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2, 2인 2아웃이었는데 요건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가 AD가 114, DA가 115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아이디 14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디 22랑 44가 있는데 우리가 또 44를 또 했었고요. 44는 20인 24아웃입니다. 그리고 120에 DAC가 126. 그래서 상당히 높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요 바로 위급인 아이디 22가 10인 14아웃. 요게 120에 114.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하는 아이디 14는 10인 4아웃 해서 AD가 116, DA가 117 요정도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올라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세부 수치들이 좀 좋아지는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라인업이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그 시리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별개로 소노 그 기타랑 같이 끼워가지고 네네, 맞아요. 기타 전용. 그거는 저희가 사실 그렇게 좋은 평가를 드리진 않았었죠. 기타를 치는 사람이면 오히려 이게 훨씬 더 괜히 쓰지도 않을 기능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 그래서 소노는 뭐 약간 조금 기타 치는 사람보다 오히려 아쉬울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노도 어쨌든 오디오를 하면서 예전에 저희가 한번 리뷰를 했었고요. 자, 오늘은 14입니다. 자, 14모델 바로 그러면은 사이트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사이트 들어왔습니다. 네. 아이디 1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언어를 이렇게 코리안으로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여러분 아주 편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어지언트가 그게 좋았죠. 맞아요. 버즈비 내용이랑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 한번 쓱 훑어보고 버즈비 잠깐 갔다가 설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속도 거의 천리안이죠. 와, 인터넷 진짜 느리다. 천리안 하이텔. 이게 지금 저희가 잡은 와이파이가 5G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거짓말. 이거는 지금 뭐 거의 0.5G 0.5G 두루넷인데 두루넷? 창조적으로 행동하십시오. 네, 창조적으로 행동하십시오. 네. 어, 이렇게 나와있네요. 아까 원래가 뭐였지? 겟 크리에이티브였나? 뭐하여튼 그런 거를 약간 좀 그냥 막 직역을 해나갖고 말이 좀 이상한 것들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싶으면 다시 영어로 바꿔가지고 원문을 보시는 게 오히려 더 뭔가 내용, 의미의 전달에도 확실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시빈, 사업 오디오 인터페이스 외관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여기 보면은 대형 콘솔 수준의 오디오 퍼포먼스를 작고 우아한 데스크터 패키지에 담았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일단 프리가 버브라운 컨버터에다가 콘솔 예전에 그 IDE에서 대형 콘솔에 들어갔던 프리들이 이 작은 그런 인터페이스에도 전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싼 값에 그 고급 프리가 들어가 있는 채널을 가져간다는 의미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이게 원래 그 몇 억대 되는 네. 그런 콘솔에 콘솔에 들어있는 프리를 동일하게 칩을 쓴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버브라운 컨버터 콘솔 스타일의 모니터 컨트롤러 뭐 여기에도 뭐 J-FAT이랑 그리고 스크롤 컨트롤 요거는 이따 저희가 그 패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세계 최상급의 마이크 프리앰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얘기가 여기 나왔죠. 프로페셔널급 사운드 제공 오직 오디언트만이 동일한 클래스의 마이크 프리앰프를 전체 제품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거예요. 그 맞아요. 제일 위에 있는 그 큰 형의 그 스펙을 막내에서부터 다 써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퀄리티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맑고 깨끗한 컴퓨터 기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컴퓨터는 저희가 아까 그 다이내므 레인지를 다 말씀드렸었죠. 그냥 비싼 거 사면은 점점 올라갑니다. 126까지 올라가요. 자 여기 다이내므 레인지 ADC가 여기 이런 식으로 밑에 표기가 되어있죠. 116 DAC는 117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헤드폰 111 그리고 24비트에 96kHz까지 제공이 되고요. 자 플러그앤플레이 그냥 꽂으면 된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DI가 제공이 되니까 여러분들 푹 꽂고 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스크롤 컨트롤 이거 뭐 버튼을 누르면은 이 ID4의 볼륨 인코더를 가지고 이제 스크롤 휠처럼 실제로 프로그램을 다루실 수 있는 그런 아날로그 그 조이스틱 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하실 수도 굳이 뭐 그렇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하려고? 마우스가 제일 빠른데 뭐 그리고 요즘 뭐 여러분들 다 뭐 저기 모니터 하나 안 쓰시잖아요? 다 두 개 쓰시지 않나? 보통 그죠? 그쵸. 거의 대부분 듀얼 모니터 쓰니까 자 여기 보면은 또 뭐 입력을 확장을 해서 또 쓸 수가 있다 드럼 녹음 하거나 이럴때 네 그 다음에 콘서트 스타일의 모니터 제어 지정할 수 있는 컨트롤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 이제 컨트롤 패널 뭐 뭐라고요? 자 여기 컨트롤 패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직관적인 소프트웨어 직관적인 소프트웨어 경관 내구성 이렇게 되어있네요. 이게 이제 기본 사이트에 있는 거고 버즈비에 오면 이제 뭐 주는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43만원의 가격을 갖고 있는데 80만원 상당의 플러그인이나 소프트웨어를 준다. 뭐 주는지 볼까요? 버즈비에 그거부터 얘기해놨겠죠? 어렵습니다. 자 톨페도 월옵사운드 이거 톨페도 주는구나 네 팔프리 기타, 베이스, 프리셋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진짜 아껴 쓰시는 분 정말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루프마스터 샘플팩 1기가 이상의 루프 샘플 제공하고요. 그리고 또 월드루프 에디션 2 LE 주네요. 큐베이스 큐베이스 LE2 이거 주고요. 뭐 많이 줍니다. 큐베이스는 엔툴이죠? 라이트 버전 에디 라이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프로덕션 코스 이런 거 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좋은 걸 많이 준다고 하면 80만원 상당이라고 해요. 자 10인 14원 여기 뭐 나머지는 아까 봤던 내용이랑 동일하죠.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패널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 패널 설명은 여기서 한번 쓱 훑어볼게요. 볼륨 인코더 1번 그 다음에 마이크로폰 어 어 프리앰프 2번 여기 그렇죠 어 그 다음에 3번 어 상태 표시등 네 그 다음에 4번 메인 미터 여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 6, 5가 요 버튼들 눌러주시면은 5는 어 헤드폰 인코더가 선택한 출력 레벨을 제어할 수 있게 합니다. 5번 눌러주면은 네 스피커 제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 누르면은 헤드폰 볼륨 조절할 수 있고요. 네. 아이디 버튼이라고 가운데 있는 버튼 있잖아요. 요거는 그 할당 가능한 추가 버튼이에요. 그래서 뭐든 여러분들이 쓰고 싶으신 걸로 네. 바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패널 스피커 오픋이랑 마이크 라인 어 인풋이 있고요. 요거 뭐 프론트 패널 어차피 되게 깔끔하게 생겼고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게 다긴 다지만 지금 저희 갖고 외관 한번 쓱 보고 올게요. 네. 네. 오디언트 아이디 14입니다. 역시 뭐 아날로그적인 이런 느낌들이 참 좋죠. 그죠? 그렇습니다. 10인 4 아웃이고요. 네. 이렇게 돌돌돌로 돌아간 느낌 이렇게 누를 수 있고요. 네. 여긴 눌리지는 않네요. 그렇습니다. 여기 개인 전 이게 참 좋아요. 네. 요거 팬텀 파워들에게 아주 기분 좋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헤드폰 볼륨 이거는 스피커 볼륨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기능을 여러분들이 지정해 갖고 쓰실 수 있는 네. 여기 DI 그리고 헤드폰 단자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네. 여기에 파워랑 USB 그 다음에 옵티컬 인풋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그리고 멀티 인풋 멀티 인풋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조금. 패널 정도? 1.2키로 깔끔하죠? 깔끔합니다. 네. 자 그럼 대체 보시는 거랑 그냥 똑같은 거랑 괜히 한 번 더 봤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이거 어렵지 않고요. 저희 한번 어디온트 거 한번 했었잖아요. 44 거 이제 뭐 그거랑 이제 거의 비슷하고 그냥 이거의 장점은 손맛이 있다. 응. 맞아. 이거 드르륵 돌리는 저희가 이거 접자의 어디온트 손맛이 있다고 좋아했죠. 그 다음에 여기 무게랑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173mm 그리고 120mm 그리고 무게는 1.25k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상세 수치들 보실 수 있는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는 다이나믹 레인지일 테니까 AD, DA만 확인하시면은 뭐 나머지 상세 스펙은 패스 하셔도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쭉 살펴봤고요. 어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이거 샀을 때 주는 이게 소프트웨어 주는 장점은 확실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물론 그 생각이 듭니다. 40만원대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이제 하시는 분 중에 과연 자신의 DAW 프로그램이 깔려 있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는 예상됩니다만 맞아요. 근데 그래도 라이트 버전이긴 하나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혹시나 처음부터 어느 정도의 좀 퀄리티를 유지하고 싶은데 DAW가 아직은 선택을 못했을 시에는 라이트 버전이라도 큐베에서 경험해 보시면서 그럼요. 좋죠.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요즘 이렇게 DAW 같이 주는 건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구매할 때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 컨트롤 패널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베이스 연결을 해놨고요. 마이크 연결을 해놔서 마이크는 지금 활성화되기 때문에 계속 지금 미터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메인 아웃, 헤드폰 볼륨 전부 다 조정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패널 진짜 이쁘네요. 네. 패널 이쁘죠. 그리고 패널이 스타일을 선택할 수가 있어서 여기서 뷰에서 유저 인터페이스 스타일 지금 클래식이고요. 모던으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 모던이긴 한데 저는 사실 클래식이 더 좋은데요? 네. 예쁜 거 같아요. 왜 그러면 클래식으로 쓰세요? 우리가 취향까지 정해주는 거야? 눈을 확 사로잡는 그런 맛이 있죠. 그리고 일단은 보기 편하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뭐 아쉬워 뭐 버퍼 사이즈 세팅 다 지금 오이리로 되어 있는데 이효릭으로 바꿔주고 보통 이효릭으로 하죠. 네. 그 다음에 48로 되면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연결 잘 되어 있나 한번 볼게요. 지금 256으로 났을 때 그게 어느 정도 나오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인플레이턴시가 9 워프 8 굉장히 낮게 떨어집니다. 좋네요. 네. 아주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미디 연결 잘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피아노를 하나 불러 놨고요. 네. 연결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었고요. 그럼 오디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오디오 모노로 네. 두 개 불러 주고요. 그러면 요기를 라이트로 바꿔주면 요게 2번이 되겠죠? 자 1번 베이스 한번 툭툭툭 해주시죠. 베이스인가요? 네. 네. 아주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오 개인 풍부하네요. 2번. 목소리. 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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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